우리 다 같이 3월 첫 주, 우리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5차 연대기적 성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경 강의의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락기까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신약의 복음서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걸리는 이 긴 여정을 우리가 다시 달려가게 될 것인데 다 같이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과정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경과 역사를 함께 우리가 깊이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이제 서론의 시작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온 우주와 인류의 시작을 밝히 알리는 그런 종교가 없는데 성경만이 인류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개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개시란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개시하여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이나 또 사람의 우리의 양심을 통해 그리고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개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로마서에서는 사도발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자연만 보아도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와 이 놀라운 사람, 이 사람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반 개시반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소통이 충분했던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사람의 타락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온 우주가 매 순간 기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양심에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하루하루를 보며 창조주가 계시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일반적인 개시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들,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고 그런 거짓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더 깊고 심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이제는 아예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그 창조를 부인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진화라는 가설을 종교처럼 그러니까 확률 재료의 우연을 믿는 그런 삶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죄로 인해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게시를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일반 게시가 지금 자연이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를 알게 하는 거라고 했다면 특별 게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게시가 바로 불신의 세상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 보내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되고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됨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달된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고 즉 성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을 알게 하는 특별한 게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게시는 일반 게시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연과 양심을 통해 말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시만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 게시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가 이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 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특별 게시가 신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현연하심과 또 선지자, 역사 속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관여로 나타났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그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런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들이 이 신구약성경 66권에 게시되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교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런 특별한 말씀들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다 완성됐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의 어떤 직통 게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이 무슨 직통 게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100%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종교 중독자거나 귀신에게 씌워서 점이나 치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게시인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 이 성경의 위치는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무슨 옛 성인들의 어떤 귀감이 되는 좋은 글들을 모아둔 것이거나 한 종교의 경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적 증거고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담긴 하나님의 속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 의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이 특별 게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좀 특이하죠. 만약에 어떤 종교에서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신일 수밖에 없는 인간과는 다른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래에서 깨어났다, 혈통적으로도 뭔가가 확연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찬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증거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극히 인간적이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의 특별 게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죠.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던 그 치사한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가늠을 하고 그 부하를 음모로 죽였던 왕 다윗, 다윗 같은 사람을 가장 위대한 왕이다. 또 구세주 예수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약속했던 가난을 정벌할 때는 여자와 아이는 물론 가죽까지 다 몰살 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 아버지가 두 딸과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이렇던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무지 윤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걸 의롭다 강변하고 또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본다면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뻔뻔하다 못해 더럽고 추한 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그런 안목으로 볼 때 한 종교의 경전으로 택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봐도 종교 경전으로는 별로 이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무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버젓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쉽게 받아들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만 좀 달리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솔직한 사람들의 삶의 기록들이 뭐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입중해 준다라는 거죠. 이 종교 경전이라면 유익이 되고 이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그 누구라도 부도독한 일이나 폭력물을 일부라도 포함시킬 생각은 전혀 감히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도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 가능함은 고상하고 신비하고 경건한 이야기나 또 도덕윤리적으로 바른 어떤 훈계로 가득 채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꾸며낸 얘기라면 이왕이면 거룩하고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지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종교를 완성하기 위해 쓴 글을 썼다고 하면 부도독해 보이고 항상 신이 만들었던데 신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사건도 아니라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역사 그대로 시종일간 그렇게 적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는커녕 반대로 떨어질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반응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의 경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역사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솔직한 이 역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사실 그대로 적혀 있을 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게시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성취되고 있고 그 게시의 말씀대로 정확히 그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셨는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인간의 자유지로 말 미야마 그 결과가 치명적으로 잘못되가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충 봐서는 안 되고 이 역사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게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말 미야마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자연과 양심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각자 보냈을 받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자녀 후손 대대로 보냈을 받은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 하시고자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래서 그 아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도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다 크면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전문가들만이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 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생각부터 잘못된 거죠. 이걸 다 커서 배우고 평생 동안 배우기만 하면 그럼 언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참된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어둠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동안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기 하여 그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듣고 배울 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형성됐을 때 구별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어두운 세상에 들어간다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 손자들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늘 알듯 말듯하고 솔직히 오랜 시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헷갈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이 성경을 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던 거고요. 성도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당연히 처음 듣고 배우면 낯설을 수 있는데 그 낯설은 것을 어렵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 성경을 끝까지 듣고 배우고자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믿겠다. 말만 해라 나는 믿겠다.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을 그렇게 덮어버리니까 당연히 그것을 중간에 전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어떤 리더들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도가 좀 지나쳐서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리더라는 인간을 향한 믿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저 성도들과 관계 잘하고 또 말 잘하고 그 사람들의 피로를 잘 채워주는 그 목사들의 그 말 주변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본질 창조의 뜻에는 평생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사를 믿고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말만 믿고 가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덮어놓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는 이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믿음이고 미신이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에겐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미신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것을 믿든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게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은 채로 단지 전달하는 그 전달자에 불과한 목사라는 그런 인간의 그런 말만 믿으니까 결국 그 목사들에게 발등 찍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신문 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빠르게 성도들에게 알리겠다는 목회자들의 의지도 약하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들이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을 요구하고 성경은 펴지도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미스니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발생하는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 불신 그런 뒤통수 맞는 일들은 이건 당연한 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니 구원판이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오히려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왜곡시켜서 성경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지 못한 이 성도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로 모일 때 땀 흘리며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정말 성도로서의 그런 기초를 그런 기초적인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재미와 쉬운 길과 복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자신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직통개신이 신비한 역사 같은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복이 있고 무당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짓에 다 쉽게 빠져드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졸라서라도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고 싶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고 또한 목사들은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만을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복된 삶,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성경을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성경이 쉽다 하여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거룩하고 신묘막측하고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서 평생을 들어도 이건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 틀린 거죠. 고린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성경이 종교의 경전으로도 써먹지 못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저질 같은 책 미련해 보이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건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 이 성경을 통해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참된 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담긴 간절한 외침을 듣게 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찾고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그 신실함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인류의 시작과 오늘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일들이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복된 소식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지만 바르게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빼먹지 말고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하는 말, 어떤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차분히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내막을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곳저곳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찾아보거나 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봐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고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행여오신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먹이기 위해 수구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오히려 이 성도들이 율법적이 되거나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것처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분 섭취, 말씀 편식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다 끊고 조각내가지고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이 내용이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 내용물은 분명히 다 있는데 전혀 무슨 그림인지 그 그림을 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퍼즐을 바르게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퍼즐 속에 어떤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씀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서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 조각에 대해서만 부분 부분 연결성 없이 듣고 그렇게 먹어 왔습니다. 그렇게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죠.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이 한 검사를 찾아가서 뭔가를 하셔야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순간만 듣고서는 어떻게 그 일의 내용, 그 일의 내용과 그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결과를 당하기 전까지 그 일의 시작부터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바르게 조사해서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서 창조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읽고 있는 성경은 이게 지금 시간별, 연대기별, 이야기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제별 혹은 종류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런데 왜 그 길에서 어긋났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긋난 일들이 회복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들이 벌어진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읽고 이해해야 바르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역사서, 그러니까 열한기상하서나 사도행전, 신약으로는 이런 걸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성경에 따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역사의 순서를 따라 맞추어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서의 경우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됐던 구절들도 적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니까 아, 왜 이런 말씀을 했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읽어야, 연대기적으로 읽어야 역사도 보이고 또 예언자들이 말한 그 이유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다에서 그렇게 살피는 거고 그렇게 살피다 보면 가끔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도 있잖아요. 도시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배열이 되면 아무리 한 장, 두 장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그런 성경도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빼먹지 않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은 것 또 목사들로서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먹어야지 편식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인 것을 모르는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구원의 시대라고 하면서 맨날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성령과 은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맨날 다니엘서 뭐 게시록 이런 것만 읽으면서 마치 종말이 바로 올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성경을 지금 부분적인 것만 살피면서 치우친 현상 이게 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먹기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빼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건 더하고 아닌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 그대로를 잘 전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리의 성경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성경에 빛나는 어떤 최고의 모습이나 깊은 어두운 골짜기까지도 우리는 구석구석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하나도 빼먹지 말고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고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문장과 문단이 되고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책 전체를 읽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고 하시는 거죠. 책은 그것을 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의 경우는 특별히 더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전하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책이나 편지는 단지 그냥 글자를 모아둔 사전이 아닙니다. 또 적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책이나 편지로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그런 그것을 지었던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잘 파악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종교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과 그 의미들,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단지 문자적으로만 풀어가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비료법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알기 원하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면 직접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성경에 관하여 쓰여진 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철학 이런 생각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씹어서 소화한 것을 먹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옮겨 담은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본문을 이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지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핵심 주인공과 그 역할을 바르게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이야기이고 그래서 시간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영이셔서 사람들의 행적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창조주로서 행행하시는 일들이 모든 사건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를 혼잡하게 만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등장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사탄이 개입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동시에 사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은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역할을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의 원인을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세상의 역사들은 각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국가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성경은 이런 각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의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미리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의 강대국의 욕구를 따라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분명히 먼저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결국은 등장하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 등의 흐름이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언하고 또 그대로 성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안목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탄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죄악과 이해할 수 없는 탐욕의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진정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단어를 알고 단어가 모인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문단을 파악하고 말의 논리를 따질 수 있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이해할 수도 또 파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설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또는 어떤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 작품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작가의 의도를 알면 그 작품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 작품 속에 빠질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성경, 이 성경도, 이 세상의 흐름도 도저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된 시간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를 따라 바르게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탤런트가 되는 것은 얼굴 문제보다 그에게 주어진 작품의 시나리오를 통달하는 거죠.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는 것이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기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나리오, 그 내용 전체를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의 대사를 외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시나리오를, 그 작가의 심정을 심지어 그 주인공의 심정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자기가 맡은 역할을 바르게,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토인들에게 그 시나리오는 뭡니까? 바로 성경인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그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현재, 이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된 바벨론에서도 담대하고 또 에스라나 느에미아 역시 그런 포로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힘은 세상의 왕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세상을 흘러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저 십일장 삼십이 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담대함과 객기를 부리는 건 다른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보려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주인공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해가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성경은 사실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가장 우리 현실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성경은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독파해야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백 분짜리 영화를 오 분씩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오 분만 보는 거예요. 이십 주에 걸쳐서 본다면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독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읽을 계획을 짜고 성경을 전부 몇 장씩 쪼개니까 1년 내내 읽다가 지치고 거기에다가 실천할 시간도 없이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책은 가능하면 빨리 단숨에 읽어야 됩니다. 물론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있겠죠. 그건 다른 문제지만 일단 숲을 보는 거 전체를 단숨에 읽어야 큰 게 보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강단을 통해서 역사적인 순서로 계속 설교를 해 가니까 그 주간에 해당하는 본문을 주일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순서를 잃지 않고 그렇게 잘 살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경험자의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그 안내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도 창조로부터 마지막 게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그 역사의 길을 걸었던 안내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대부분 이제 포기하고 자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졸고 그러다 자기 마련입니다. 새해마다 성경을 반드시 일독해야 되겠다. 우리가 종종 시도하죠. 시도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신해산에 도착을 하면 전부 다 이제 거기 그 광야에서 신해산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출애굽 20장쯤이거든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20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읽을만 합니다. 얘기가 막 전개가 되니까. 그때 출애굽을 했고 아주 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갖춰 신해산에 도착하면 사실 그때부터 정말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 법도 규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막을 또 짓는 내용으로 쭉 연결돼 나오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아직 이제 시작이고 두껍고 그래서 다음 건으로 슬쩍 넘어가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성경읽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럼 시작부터 좀 읽을까 싶어가지고 마태고목으로 갔더니 무슨 산부인과 자퇴인지 어떤 가문 무슨 족보책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야기만 쭉 나오니까 결국은 정말 포기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혼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각 곳마다 강단에서 전하는 안내 해설을 먼저 듣고 그래서 먼저 혼자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셀 식구들과 함께 같이 살펴가면서 그 리더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으면 거뜬히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 소속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살펴가는 방법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스라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경 이사야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고국으로 가는 길에 그 성경을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걸 보고 직접 가서 확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이 집사를 불러서 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는 읽어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간섭을 해도 함께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깨닫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빌립 같은 바른 리더 먼저 걸어갔던 거기를 알려줄 수 있는 교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바른 지도를 받아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함께 읽어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인도를 받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길로 서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동안 함께 네 번까지 해왔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또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가면 아주 좋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쨌든 다섯 번째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처음일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을 한두 번 살펴서 사실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가지고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뭐 그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나이만큼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10대는 적어도 10번은 읽어야 되고 20대는 20번, 30대는 30번.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대들 같은 경우 이런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결혼 전에 적어도 20번은 이 성경을 바르게 살펴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 30대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만하고 악향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미 여러 번 살펴오시는 분들은 또다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속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해하고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분야에 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이 열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어떻게 해서든 딴소리 헛소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각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강단을 통해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또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말씀에 따른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그 역사를 따라서 들은 말씀대로 묵상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셀로 모여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나누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살피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알아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권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교책 철학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또 양심을 통해 사람의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욕심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그런 곳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게시로 우리에게 또 가까이 와주셨죠. 바로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티모데우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편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의깊게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단일자 17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이번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성경 강좌,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 그 깊이를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길들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저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또 내가 보내받은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 열방의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모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째 성경의 강좌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보낼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내는, 그리스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나가며 서로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며 함께 살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처음 시작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